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다섯번째 시간이구요 which one do you 띠리리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ne은 무슨 뜻인가요 어느 것이라는 뜻이죠 do you 당신은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요 어느 것을 원하세요 which one do you want 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쫙 깔아 놓구요 자 고르세요 어느 것이든지 고르면 다 천원이거든요 which one do you want 하고 묻게 되죠 이게 라임이 좀 있어요 which one do you want 자 그런데 이 뒤에 want 도 우리가 약하게 말하면 want 하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which one do you want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which one do you 역시 하나의 의문사죠 왜냐면 여기서 끊어서 말하면 do you want 이거 원하세요 이거 뭡니까 this one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this one this one that one 이렇게 이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do you want that one 저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아니면 뭔데요 할 때 which one이 되죠 그래서 wh는 자동으로 앞으로 이동 which one do you want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주의상 하나 더 가죠 which one 대신에 what을 쓸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want 하면요 세상 천지의 모든 것 중에 뭘 원하는지 말해 하는 겁니다 반면에 which one do you want 하게 되면요 여기 놓여 있는 것들 중에 골라서 뭘 원하는지 말해 라는 의미가 돼서요 둘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you you